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 잇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안녕. 딸기 초콜릿 준비했어요. 이쁘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먹어볼까요? 기대되는데요. 제가 항상 밤에만 찍다가 지금 아침에 한번 찍어보는데 밖에 소음이 조금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렛츠 잇츠 다 렛츠 잇츠 마요네즈 흐흐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고기 치즈볼 초콜릿 안에 딸깃이 모양대로 자국이 나있어. 초콜릿을 넣는다. 초콜릿을 넣는다. 너무 맛있다. 고고고고 오징어 너무 맛있다 달기가 엄청 크네요. 근데.. 소스가 너무 멈추네요. 시원한 소스입니다. 소스는 엄청 맛있죠? 소스도는.. 소스에.. 소스는.. 소스.. 소스에.. 소스.. 소스에.. 소스에..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흐흑 초콜릿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처음엔 굉장히 맛있었는데 달콤하고 새콤하고 과즙이 엄청 많이 입에 들어오고 근데 계속 먹을수록 그런 맛있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저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맛있네요 저는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4개가 남았는뎅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드시라고 담겨 놓을게요 여러분 구독 꼭 해주시고 좋은밥 되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시간에 뵐게요 안녕 굿나잇 바바이 안녕 comfort 넓 수정 사랑 슬퍼 우 니 이 의 이 strike 그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